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23년도 올해 수능 고3 물리원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이 수능 모의고사가 이런 킬러 문항 혹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앞으로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쭉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의 의료기기에서 파동 ABC를 이용하는 예다라고 해서 X선, 자외선, 초음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설명을 올바른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있는데 X선과 자외선은 전자기파 맞는 얘기죠. 초음파는 음파니까 이건 공기를 매질로 하는 거고 이건 매질 없이 바로 전자기파, 빛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공에서 맞는 얘기고 진공에서의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진공에서 파장이 이제 X선이 더 짧죠. 진동수가 높고 진동수가 높고 즉 F가 크고 그 다음에 빛의 속도 C가 F람다.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진동수가 클수록 이제 파장은 짧아지죠. 그래서 이쪽이 파장이 짧고 이쪽이 파장이 길다. 이렇게 돼서 A가 B보다 길다. 이건 이제 틀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C는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 진행할 수 없다. C는 말 그대로 이제 음파니까 공기를 매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고 그래서 ㄱ, ㄷ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핵융합에 관한 상식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K-STAR에서 이제 중수소 중수소 이제 수소가 이제 중성자가 2개가 있대고 중수소가 되고 그 다음 3중수소 중성자가 3개가 있는 3중수소를 충돌시켜서 헬륨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이제 그걸 묻는 건데 항상 우리가 핵반응에서 질량 보존 혹은 질량 보존을 생각하면 이제 양성자끼리 보존되니까 이쪽은 양성자 개수가 0이고 그 다음에 5가 되니까 질량수가 5니까 핵자의 수가 다 합쳐서 5니까 여기 4가 있으니까 여기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0하고 양성자가 없고 중성자가 하나인 그 핵자는 이제 바로 중성자일 겁니다. 그래서 중성자가 될 거고 맞는 얘기고 질량수가 같다 이 질량수는 이걸 의미하는 거죠. 위에 있는 거 이거 질량수가 좀 다르니까 틀린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 질량결손이 바로 에너지로 발생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질량결손을 델타 M이라고 하면은 델타 Mc제곱이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된다. 그게 상대성이론의 결론이죠. 그렇게 해서 답은 니언, 디귿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풀어보면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 일부와 전자의 전위를 A부터 F까지 이렇게 나타낸 거고 나는 이 ASF까지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서 나타난 거다라고 되겠습니다. 이쪽이 파장이 짧은 빛이죠.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거니까 빛의 에너지는 HF로 주어지고 람다 분의 HG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에너지가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죠. 에너지가 큰 쪽이고 이쪽이 이제 에너지가 작은 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있는데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에서가 F에서 보다 길다. A가 지금 가장 에너지가 준위가 5에서 2로 떨어지는 거죠. 에너지가 다른 것들은 뭐 요거다는 줄의 길이가 짧죠. 에너지가 이제 작은 거니까 F보다 이쪽이 이제 A가 에너지가 에너지 차이가 더 크죠. 에너지 차이가 더 크니까 요 진동수가 큰 빛이 나오고 얘기는 파장이 짧은 빛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가 Fs보다 길다. 이건 잘못된 얘기죠. 더 짧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역은 요 부분은 이제 B에서 나타난 스펙트럼이다. 기역이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 둘 셋 넷 네번째죠. 그러면은 이 에너지 스케일에서 네번째로 큰 걸 찾아보면 하나 둘 셋 넷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언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리언은 제일 파장이 큰 거니까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죠. 그래서 줄이 가장 짧은 걸 찾으면 C가 되겠죠. C가 5에서 4로 떨어지는 거니까 5에서 4로 떨어질 때 그러면 그 에너지는 E5 빼기 E4가 되겠지. E2가 아니라 E4가 돼서 여기 블랑크 상수로 나눠주면 바로 이게 진동수가 될 거다. 이것도 이제 틀린 얘기. 따라서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코일이 있고 이렇게 두 자성체 AB가 있을 때 하나는 강자성체 하나는 상자성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자성체는 우리가 철과 같이 한번 이렇게 자기장을 걸어주면 얘가 얼라인이 되면 NS 이렇게 방향으로 얼라인이 되면 자기장을 꺼도 여기 남아있는 그걸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하고 상자성체는 이 안에 들어있는 작은 자석들이 한번 얼라인이 되는데 자기장을 껐을 때는 다시 원위치로 들어와서 자기장 값을 가지지 않는 그런 걸 우리가 상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H만큼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낙하시간을 측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자기화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낙하시간을 측정했고 두 번째는 자기화를 시켜가지고 여기 자석을 만들어서 다시 낙하시간을 측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실험결과를 보면 A 낙하시간이 낙하시간은 나와 다 해서 같다. 즉 자기화 시켜주지 않은 거랑 시키고 나서 낙하시간이 같다는 건 이게 상자성체라는 얘기죠. 코일을 통과할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니까 자석이 안 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가 상자성체고 B가 강자성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B의 낙하시간은 자석이 떨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다의 경우 자화를 시켰을 때 시간이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렌즈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자석을 코일에 다가가면 반발력으로 유도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낙하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강자성체 틀린 얘기죠. 상자성체고 나에서보다 다에서 강자성체의 낙하시간이 길어진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에서 B가 코일에 가까워지는 동안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지는 동안에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이력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렌즈의 법칙이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졸리시죠? 마지막으로 1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기본 19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이번 시간은 18번 문제까지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등가속도 운동의 기본식을 쓰는 문제인데 직선 도로에서 정지해 있는 두 자동차가 1번 구간에서는 2구간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가속이 되는데 가속도 2A로 주어졌고요. 2번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거리가 안 나와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모르고 3번 구간에서는 크기가 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가속 운동을 해서 도착 선에서 정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멈추니까 가속도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운동입니다. 이때 기준선 출발선에서 L만큼 떨어진 기준선 P를 지난 순간 B가 출발했다. 즉 A가 먼저 출발하고 L만큼 갔을 때 L 다음에 등속 운동으로 시작하는 거고 얘는 그때 출발을 시작했다. 얘기가 되겠죠. 이 시간 간격 만큼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될 겁니다. 즉 A가 이 시간 간격 만큼 앞서 가는 거죠. 그럼 이 3번 구간에서 이 둘 사이 거리가 L만큼 주어졌을 때 이때 속도를 VA VB 라 했을 때 그 속도 B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면요. 우선 등가속도 운동 기본 식을 쓰면 되겠죠. 초기에 얼마만큼 시간 동안에 A가 L만큼 가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V가 등가속도 공식에서 2A T 이렇게 주어지겠죠. 2A T가 되고 그 다음에 간거리 L은 여기서 이제 2A 가속도로 가니까 1 A T 제곱 해서 A 2A 되고 T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T가 조져있죠. T가 어떻게 조지나요. T가 여기 없어지고 A 분의 L 루트 가 되는 거죠. T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속력은 2 곱하기 A 곱하기 역시 이 값을 그대로 집어넘 A 루트 A 분의 L 집어넘 면 E 루트 AL 이렇게 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A 라는 VA 가 정지지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속이 되는데 이 시간이 이제 루트 A 분의 L 만큼 갔을 때 그 속도가 2 루트 AL 되고 얘가 이때부터 등속운동을 한다는 거죠. 등속운동을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 얘가 다시 감속운동을 하는데 감속운동을 하는 기울기가 minus A 라는 얘기고 여기서는 기울기가 2 A 라는 거죠. V A T 시간과 속도의 관계를 구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VB는 어떻게 되냐 VB는 역시 이 그래프를 따라가는데 그 시간이 요만큼 딜레이가 되는 거죠. T0 이 시간만큼 늦게 이렇게 출발해서 역시 이 그래프를 따라가는 그런 운동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가 등속운동 구간은 모르니까 얘는 놔두고 마지막 3번 구간에서 감속운동을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감속운동을 할 때 보면 이제 이런 그래프를 따라가야겠죠. 이런 그래프를 따라가는데 요 시점 요게 감속 A라는 요 자동차가 이제 감속운동을 하는 3번 구간에서 감속운동을 할 때 그 시점의 T를 다시 0으로 세팅을 하면 그 때 VAT 어떤 관계를 따라가냐 하면 역시 초기속도는 똑같으니까 여기서 똑같으니까 E ROOT L 되고 MINUS AT 이런 관계될 겁니다. A MINUS A 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네 그럼 이제 다 됐는데 우리가 A라는 자동차가 여기서 이 시점을 이 시점에서 T를 0으로 다시 세팅을 하면 이게 T0 루트 A L 만큼 갔을 때 이게 T0 만큼 갔을 때 이게 B라는 자동차가 여기서부터 다시 감속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T0 에서 값을 대입을 하면 뭐가 되냐면 VAT0 를 집어넣으면 계산해 보면 2 루트 AL 마이너스 여기 루트 AL이 돼서 루트 AL이 되죠. 루트 AL 이 값이 루트 AL이 됩니다. 루트 AL이 되고 얘는 2 루트 AL이 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또 시간이 흐르면 B라는 자동차가 뒤에 따로 오겠죠. 이만큼 시간이 흘렀다고 칩시다. T만큼 시간이 흘렀으면 얘는 여기서부터 다시 T만큼 시간이 흐른 셈이니까 이만큼 가겠죠. 결과적으로 이 VT 그래프 에서 이 면적이 바로 이동 거리가 되니까 C라는 자동차가 간 거리는 이 사다리 꼴의 면적이 될 거고 B 그 다음에 B라는 자동차가 간 면적은 사다리 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라는 자동차가 간 면적은 이 사다리 꼴의 면적이 되겠죠. 이게 T만큼 갔을 때 T만큼 갔으니까 그래서 이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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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준 값이 바로 이 면적 면적 될 텐데 이게 바로 이 두 사이 거리 차가 된다는 얘기죠. L이 된다는 거니까 이 사다리 면적 이 면적 계산 해주면 되겠죠. 계산한 방법은 간단하니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요 큰 사다리 꼴의 면적 을 구하면 2분의 1 그 다음에 아랫변의 높이가 2 루트 L이고 그 다음 윗변의 높이가 여기서는 이제 윗변의 높이는 V A라고 하면 이게 루트 A 빼기 A T가 될 거죠. 여기서 높이가 루트 L인데 여기서 시간 T만큼 갔으니까 높이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윗변의 높이 루트 L 빼기 A T 곱하기 요 요 길이죠. 요 길이는 T0 T0 가 루트 A L 플러스 T 가 될 거고 즉 2분의 윗변 길이 곱하기 아랫변 길이 더하기 높이 한거죠. 사다리꼬리 면적 에다가 요 밑에 작은 사다리꼬리 면적 빼주면 얘는 1분의 아랫변의 길이는 역시 2 루트 L 이고 그 다음에 윗변의 길이가 이때는 바로 요 값을 집어넣는 거죠. 윗변의 길이가 2 루트 L 마이너스 A T 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T 니까 T 가 될 거고 그러면서 요거 빼기 요거 한게 바로 L 이 돼야 된다. 요 조건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T 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 계산 한번 해보시면 이게 2차 T 시간에 대한 2차 식 인데 요 2차 식 항 은 이렇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대는 1차 식 이 나옵니다.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요거 계산해주면 T 가 1 root a l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게 T 가 1 root a l 구했고 요기서부터 B 라는 자동차가 출발 하는데 요기서 출발 하는데부터 요기서 지난데부터 걸린 시간을 T 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새로운 티로 그러면 B 라는 자동차는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감속운동을 하는거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root 2 l minus l 곱하면 1 root l 이 돼서 2 3 root l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l 라는 자동차는 아까 여기 그 이미 root l 만큼 속도가 감속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또 at 만큼도 시간이 흐르는 셈이니까 요기 이만큼 가는 데 걸리는 시간 t0 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이미 감속되는데 다시 at 만큼 더 감속이 되는 거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root l 빼기 역시 여기 2분의 1 2분의 1 root l이 돼서 역시 2분의 1 root l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va over vb 를 구하면 요거는 이제 2분의 1 over 2분의 3 이 되는 거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3분의 1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따로 구간별로 따져 따져 줘야 되는 그런 좀 다소 생소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전 문항을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문제를 늦게 앞부분하고 또 뒤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준킬러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문제를 보니까 실제 작년도 수능 시험보다는 모의고사라서 그런지 조금 쉽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대신에 까다로운 문제가 두세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수능시험이 어떻게 될지 오래만 하더라도 더 쉽게 될지 아니면 교과 과정 물리 같은 경우에는 벗어나는 경우는 없는 같은데 그렇지만 워낙 계산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애를 먹게 될 것 같고요. 준킬러 문제로 킬러 문제 수준의 난이도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문제를 꼬아서 계산량이 많게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저도 이런 수능 강의 는 사실 제 채널 메인 토픽 아니기 때문에 멤버십 을 통해 가지고 일부만 제가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멤버십 을 통해 가지고 필요하신 분만 듣게 하는 그런 스킵 으로 가져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은 멤버십 에 가입 을 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런 강의를 듣고 또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고요. 물론 무료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 저 자체도 좀 흥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엔트로피 정보 엔트로피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또 이런 걸 계기로 또 어떤 정보 가치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유료로 한다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전 앞으로 더 난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